바로 쿨톤을 위한 쿨누드 에디션이 출시... 진짜 색조 뜨는 쿨톤이면 무조건 사용해보세요. 진짜 색조가 내 피부에 착하고 달라졌어. 립 조합이 이건 미쳤어. 에센스가 80%나 들어, 블루 처리한 것처럼 키거나 너무 둥둥 떠 보이지 않고 이 조합도 정말 정말 추천드리는 조합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혜림입니다. 안녕! 여러분, 이번에 정말 삐아에서 역대급 제품이 나왔어요. 바로 쿨톤을 위한 쿨누드 에디션이 출시되었는데요. 지금까지의 누드톤의 제품들이라고 하면 대부분 좀 웜톤을 위한, 뭔가 오렌지기가 살짝 들어간 그런 베이지 같은 색조가 많았잖아요. 근데 쿨톤들도 가끔 좀 누디하게 가고 싶을 때도 있고 좀 채도가 쨍한 게 저처럼 안 어울리는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좀 그냥 내 피부에 찰떡 같고 너무 과하지 않은 색조를 바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출시된 게 바로 이번 쿨톤을 위한 쿨누드 에디션인데요. 이번 이 쿨누드 에디션이 먼지나방님과 삐아가 공동 개발로 만든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 이번 색조 진짜 무조건 리뷰해봐야겠다 해서 바로 발빠르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제품 하나씩 제가 발색도 보여드리고 얼굴에 같이 얹어서 메이크업도 완성해보도록 할게요. 채도 팔레트는 제품명 쿨스탠다드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6구짜리로 정말 피로한 컬러만 딱 들어가 있는 알찬 팔레트입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작으니까 휴대성도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아무래도 누디라는 느낌이 막 펄이 휘황찬란하게 많고 글리터가 많은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6구가 다 무펄 섀도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원래 펄을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자마자 아, 일단 내 거 찜 약간 이랬거든요. 먼저 2번, 3번을 보시면 살짝 웜해 보이는 기운이 있는데 막상 발색을 해보면 흰기가 많이 도는 쿨톤한테도 착 달라붙는 그런 베이스 컬러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6개 모두 너무 쨍하거나 튀는 컬러 없이 비슷한 명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브라운 음영 컬러까지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정말 이거 하나면 아이 메이크업을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약간 모브, 연보랏빛이 섞인 컬러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번 바닐라 컬러를 사용해서 눈두덩이 전체를 좀 쿨하게 잡아줬고요. 그다음 4번 라일라 컬러를 메인 컬러로 사용해서 쌍꺼풀 라인 위주로 한 번 더 발라줬습니다. 그다음 모브 핑크 계열인 모비씨라는 컬러를 사용해서 눈 뒤쪽과 앞쪽에 살짝 음영을 넣어줬고요. 그다음 헤이즐이라는 애쉬브라운 컬러 사용해서 삼각존과 눈 앞머리, 그다음 아이라인 밑그림을 살짝 그려줬습니다. 정말 제 눈에서 뭔가 튀거나 너무 둥둥 떠 보이지 않고 눈에 싹 뭔가 색조가 흡수된 듯이 너무 찰떡같이 이렇게 달라붙어 보이지 않나요? 뭐 색조장인 삐아라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 가루 날림도 적고 발색력도 좋은데 밀착력이 특히나 좋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다음 아이브로우도 이렇게 쿨톤을 위한 두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색조나 립 블러셔는 좀 쿨톤 제품들을 쓰면서 눈썹은 그냥 브라운 컬러를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눈썹에 좀 노란기가 돌면 이게 엄청 이질감이 든단 말이에요. 이런 애쉬 컬러가 약간 들어간 브라운이나 완전 쿨그레이 컬러를 쓰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얘는 2mm로 엄청 스키니한 아이브로우예요. 정말 얇다 보니까 뭔가 내 속눈썹을 진짜 한 올 한 올 그려주는 느낌으로 연출이 가능해서 다 그리고 났을 때도 엄청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다음 여러분 이 틴트가 정말 정말 역대급인데 썸머 로즈와 썸머 베리라고 두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썸머 로즈는 MLBB 로즈 컬러로 좀 더 누디한 느낌이 있고요. 썸머 베리는 라이트 톤의 베리 핑크 컬러로 뭔가 형광등을 톡 켜주는 것 같은 컬러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썸머 로즈를 베이스로 바르고 안쪽에 썸머 베리를 포인트로 발라준 건데요. 이 조합도 정말 정말 추천드리는 조합입니다. 이게 뭔가 가장 마음에 든달까? 진짜 누디한 립만 바르면 또 너무 혈색이 죽어 보일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조합은 누디하면서도 뭔가 혈색을 딱 살려주는 느낌이라 뭔가 피부에서 진짜 찰떡같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전 사실 글로우 립을 별로 안 좋아하고 이런 벨벳 뽀송이 쳐돌이잖아요. 얘네는 제가 써봤던 애들 중에 가장 오버립이 자연스럽게 되고 가장 좀 주름을 잘 메꿔주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좀 주름을 잘 메꿔준다 하는 틴트를 써보면 이렇게 다 메꿔주고 나서 약간 틴트 잔여물이 남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얘는 정말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면서 완전 블러 처리한 것처럼 마무리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진단받았을 때 푸른기가 도는 핑크는 안 어울린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왜 남들이 다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쿨톤 루비우나 이런 거 구매해서 써봐도 내 입에서는 되게 촌스럽고 동동 뜨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푸른기가 들어가서 그렇대요. 근데 이 제품들이 내가 딱 느꼈어. 푸른기가 없는 핑크들이구나. 그래서 저랑 뭔가 펄스널 컬러가 비슷한 여쿨 뮤트나 겨쿨 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립 조합 미쳤습니다. 진짜 립 조합 너무 예뻐. 그 다음 립스틱은 레디 투 웨어 워터 립스틱 웻 플럼이라는 컬러 한 컬러가 이번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외색으로 봤을 때는 조금 채도가 있는 진한 플럼 컬러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얘가 무려 에센스를 80%나 함유하고 있는 거의 립밤에 가까운 그런 립스틱이에요. 그래서 발색했을 때 엄청 쨍하고 채도 높게 올라오진 않고요. 보시는 것보다는 좀 더 자연스럽게 발색이 됩니다. 이 제품은 뭔가 입술에 여러 번 레이어링 할수록 발색이 좀 더 진해지면서 광도 좀 더 쌓이는 느낌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센스 성분이 80% 이상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가을, 겨울철에 입술에 좀 각질이 많이 올라오고 각질 때문에 틴트 바르기에 좀 떴던 분들은 이런 거 발라주시면 진짜 입술에 각질을 잠재워주면서 글로우 립도 같이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애교살 제품도 두 가지가 출시가 되었는데요. 비아 라스트 오토 젤 아이라이너 16호 쿨베이지와 17호 핑크커츠가 출시되었습니다. 16호는 쿨톤을 위한 무펄로 출시된 애교살 라이너고요. 17호는 글리터가 들어간 애교살 라이너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이 삐아에서 원래 출시가 되어 있었던 15호 살몬 베이지와 애교살 그림자로 많이 사용하는 이 피넛 베이지를 사용해서 이번에 출시된 두 가지 제품과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양쪽 차이 보이시죠? 쿨톤 분들은 나머지 색조화 조화롭게 애교살 라이너까지 핑크 계열로 가시는 게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눈 밑은 피부가 되게 얇아서 사실 주름 끼임이나 이런 게 되게 잘 생기고 엄청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자극을 많이 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얘네는 눈에 발랐을 때 정말 크리미하고 부드럽게 잘 올라가고요. 발림성이 좋다 보니까 이렇게 주름 끼임도 거의 없더라고요. 저는 평소에 무펄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16호 쿨베이지만 발라줘도 될 것 같고 조금 화려한 메이크업을 할 때는 그 위에 이 핑크커츠를 사용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핑크커츠 또한 제가 평소에 싫어하는 그런 막 번쩍번쩍한 애교살 라이너 같은 글리터가 아니라 이 누드 컬렉션과 진짜 딱 잘 어울리게 은은한 펄이 들어가 있는 라이너라 저처럼 좀 펄을 싫어하고 진짜 꾸안꾸처럼 좀 누디한 메이크업을 하고 싶으셨던 분들도 이 정도 글리터는 사용하기에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 제품들은 8월 16일 제 생일이었죠? 8월 16일부터 카카오 쇼핑하기로 선 런칭이 되었는데요. 오는 21일부터 올리브영에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역대급이라고 말씀드린 이 틴트 두 가지는 오프라인에서도 테스트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쿨톤인데 핑크가 둥둥 뜬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만 테스트해보세요. 이 제품들 올리브영에서 출시하고 딱 10일 동안만 할인을 한다고 해요. 이 팔레트를 구매하시면 스크런치를 증정해주고 이 립 제품 중에 두 가지를 구매하시면 메이크업 핀을 증정해준다고 합니다. 나도 그 스크런치랑 메이크업 핀 갖고 싶어. 아무튼 여러분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